효소라는 부분은 말이죠. 효소는 영양성분이 아닙니다. 효소는 영양성분이 아니고 영양성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총매예요. 우리가 보통 식혜를 만들어 먹을 때 고두밥을 만들죠. 고두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엿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에 놓게 되면 식혜가 만들어지죠. 고두밥은 포도당이 수백, 수만 개는 뭉쳐진 것인데 엿기름은 보리를 싹 태운 것인데 거기에는 포도당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가 있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포도송이 같이 뭉쳐져 있는 것이 한 개 한 개 떨어져서 포도당이 되어 있는 것이 식혜예요. 식혜. 그래서 여기서 효소는 뭐가 효소입니까? 엿기름이 효소다 이 말이에요. 엿기름이. 엿기름은 고두밥에 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식혜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으로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이 단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식혜 속에는 엿기름의 일부 아밀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혜를 한 잔 먹으면 소화가 잘 될 수 있다고 해서 보통 식혜를 밥 먹고 난 다음에 먹는 이유가 단맛도 있지만 그 속에 소량의 엿기름, 아밀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효소가 뭐라고요? 엿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엿기름. 우리가 엿기름이 만들어놓은 식혜를 먹지 엿기름을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효소가 영양성분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질문 2에 보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효소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효소를 꼭 먹어줘야 된다. 저 다음 질문은 매실에 설탕 50%를 넣고 담근 거를 자꾸 한때는 효소라고 얘기했습니다. 효소. 그게 효소다. 설탕 50%를 담근 게 효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실통에다가 유리병에다가 매실을 절반에 집어넣고 설탕을 절반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만든 걸 효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매실에는 효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공표, 꽃표 채팅창에 한번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매실에는 효소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표시하고 한 분이 계시네요. 없다. 있다. 정답은 있다입니다. 왜 있다이냐면요. 매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뿌리를 통해서 땅 속에서 물과 영양성분을 빨아올리고 잎을 통해서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매실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땅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올라온 거는 영양성분은 물인데 이게 잎도 되고 줄기도 되고 열매가 되려면 그 잎이나 열매를 바꿔주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지 살아있는 생물에는 다 효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 뭘 만들잖아요. 그렇죠? 잎도 만들고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머리카락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우리가 입으로 머리카락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전부 다 변화되어서 머리카락도 되고 손톱도 되고 눈썹도 되고 코도 되고 콧물도 되고 땀도 되고 다 바뀌는데 그렇게 바꾸는 데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효소가 한다는 말이에요. 효소가.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는 반드시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종류는 아무도 가짓수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잎을 만드는 효소, 뿌리를 만드는 효소, 과일의 단맛을 만드는 효소, 과일의 오렌지의 향이 나오게 만드는 데 효소 무슨 얘기 하시겠죠? 효소의 종류는요. 지금 현재 우리 과학자가 다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거예요. 다 몰라요. 얼마나 가질 수가 많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효소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효소는요. 소화효소입니다. 소화효소. 소화효소. 소화효소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사람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아멜라제.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프로테아제. 우리가 지방을 먹게 되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리파제. 이 세 가지를 일으켜서 소화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화효소. 나이가 들어가면서 효소가 줄어드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화효소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공격고표라고 표시해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효소가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효소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하다 동그라미. 당연하지 않다 고표. 나이가 들어가면요. 당연히 효소 모든 효소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인간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화효소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히요. 소화효소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효소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소 제품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그 효소가 줄어든 어떤 효소라고요? 소화효소. 소화효소. 주로 보리 싹튀은 거라든지 곡류 싹튀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옛날에 어릴 때 원기소 이런 거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소화효소는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건강, 개능성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사 먹지 않습니까? 소화효소를 사 먹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먹으면서 나는 효소를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스명수, 가스활명수는 뭔지 아시죠? 소화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속이 더불어 가고 소화가 안 될 때 우리가 먹는 것이 가스명수, 가스활명수지 않습니까? 그거 말이죠. 매일 한 개씩 먹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걱정하겠죠. 매일 아침마다 한 개씩 먹으면 그 가스활명수를 한 병씩 마시면 주위에 있는 가족이 걱정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매일 가스활명수 한 병씩 먹을까? 그런데 소화효소로 되어 있는 그 효소 건강기능성 식품은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서는 건강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소화효소는 언제 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될 때. 가스활명수나 가스활명수를 먹을 때 같이 소화가 안 될 때 그 효소를 먹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효소의 거의 대부분 다가 곡류를 발효한, 보리를 발효했던 그런 엿기름과 같은 소화효소.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멜라제, 단백질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 그런 소화효소를 비싼 돈 주고 비타민이라 해서 사먹으면서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소화효소는 언제 먹는 거라고요? 소화가 안 될 때, 필요할 때. 효소는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효소의 거의 90% 이상은 전부 다 소화효소입니다. 소화효소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론 그거 먹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렇죠? 소화효소를 계속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장기적으로 계속, 한두 번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체 소화 능력이 계속 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자체적으로 우리 인체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위에서 침에서 우리가 먹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이에 맞게 분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자꾸 소화효소가 매일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디서 이 문제가 생겼냐면요 어디서 이 문제가 발생됐냐면 효소가 영양성분이나 비타민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효소는 영양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효소를 먹을 필요가 뭐예요? 없습니다. 일부러 효소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단기적으로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은데 이걸 매일 몇 년씩 먹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효소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효소가 영양성분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큰 오해가 불러일으켜졌다. 자, 그러면 질문 1로 넘어가면요. 매실 추출에게는 효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O, X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당연하죠. 아까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에는 효소가 다 존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매실 50%, 설탕 50%를 집어넣고 효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매실에 있는 효소는요. 매실에 있는 효소는 영양성분을 빨아올려서 매실 열매를 만들게 하고요. 매실 잎을 만들게 하고요. 매실 가지를 만들게 합니다. 만약 그 매실 속에 포함이 있는 효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작동을 한다면 우리가 그 매실을 먹었을 때, 매실 효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얼굴이나 입에서 매실 열매가 열려야 돼요. 왜? 매실 효소가 하는 역할은 매실이 열리는 역할이 됩니다. 매실이 열리는 역할. 그래서 모든 생물과 식물과 동물 속에 있는 효소가 그 수도 알 수 없는 그런 효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는 모든 효소는 위에서 위 산에 의해서 100%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왜? 모든 효소가 전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인간한테 필요한 효소만 위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인간한테 필요 없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효소들은 전부 위에서 100% 다 파괴를 시켜 버립니다.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아니, 매실 먹었는데 매실이 막 입에서 열리고 얼굴에서 열리고 머리에서 주렁주렁 매실 입이 달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매실 효소는 매실한테 매실 열매를 맺게 하고 매실 입을 열게 하는 것이지 인간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한테 필요한 것이 그 매실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매실을 먹어요? 매실 효소가 만든 매실 열매 속에 신맛 나는 구연산 신맛 나는 구연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연산 성분이 우리 장수로 들게 되면 소화 효소, 위산을 도와줘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고 장수에 들어가서 이 산성 때문에 다른 잡견들이 죽기 때문에 설사나 배탈이 났을 때 좋다. 구연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구연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매실 효소가 구연산을 만드는데 우리는 효소를 먹는 것이 아니고 매실 효소가 만든 구연산을 먹으려고 매실을 먹는 거다. 이거죠. 결론입니다. 효소는 영양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거의 100%가 소화효소이기 때문에 일부러 소화효소를 매일 장기적으로 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병자가 아닌 해상은.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지 않습니까? 가스할 명수. 아니 옆에 누가 가족이 매일 아침에 밥 먹고 난 다음에 가스할 명수 한 병씩 먹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효소는 비싼 돈 주고 사 먹으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탕 50%와 매실 53%를 담근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실을 보통 이런 용기 속에다가 절반을 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설탕을 50%를 위해 올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50%의 설탕을 넣을 때는 사람들이 식초를 넣을 수도 있고요. 소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초와 소금이 짠맛이 나고 신맛이 나기 때문에 언젠가 설탕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설탕을 넣은 건 말이죠. 국민소득과 비례를 합니다. 국민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설탕 가격이 비삽니다. 국민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설탕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30, 40년 전에는 설탕이 매우 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릴 때 보면 명절 선물이 뭡니까? 설탕과 조미료. 그 당시 우리 아지나무도라고 얘기하던 미원, 미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미료하고 설탕이 추석하고 설 때 선물이었어요, 선물. 그 정도를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소금으로 뭔가를 저장을 하다가 우리가 우리가 좀 더 염장을 해서 소금으로 저장했지 않습니까? 채소도 그럴 거고. 그런데 이게 설탕으로 바뀌어 보니까 맛이 있는 거죠. 단맛이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요. 매실 속에 설탕을 50%에 집어였는 이유는 보관을 하는 방법이에요. 저장하는 방법. 왜요? 매실이 내년도까지 1년간 먹고 싶은데 그냥 두면 썩어버리니까요.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이 설탕, 소금,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 맛 때문에 이제 설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청매실을 가장 많이 먹어요. 가장 많이, 청매실을. 왜 청매실을 가장 많이 먹을까요? 일본의 우메보시라는 게 매실 음식이 있는데 그건 말이죠. 황매실입니다. 청매실이 익으면 말랑말랑하게 황매실이 되어요. 일본은 절대로 청매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매실을 먹는 민족인데요. 왜 청매실을 먹습니까? 청매실은요. 유가가 매우 단단해서 그물망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던지더라도 쉽게 손상되지도 않고요. 유통기간이 2주, 3주 이렇게 끌고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황매실은 물로 빠져가지고 말이죠. 유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즉 유통의 이유 때문에 청매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매실을 창조하실 때 모든 씨가 있는, 큰 씨가 있는 매실, 자두, 복숭아, 이런 큰 씨앗이 있는 그 씨앗은 그 속에 다음 세대를 잉태할 수 있는 영양성분이 있어야 하니까 매우 굉장히 영양성분이 충분합니다. 너무 풍부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그 다음 호두가, 매실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생명이 탄생해야 되니까. 그런데 영양성분이 너무 많으니까 새나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영양성분이 좋다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매실이 멸종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매실을 창조하실 때 매실의 씨앗 안에다가 독소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소위 그 성분이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예요. 아미그달린. 아미그달린이라는 이 독소는 말이죠. 새나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먹지 말라고 집어넣는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아미그달린이 우리 장소에 들어서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청산가리로 바뀝니다. 청산가리. 여러분 청산가리가 뭔지 아세요? 왜 그 뭐야 극단직 선택할 때 먹는다든지 또는 과거에 왜 세자꾸나 이렇게 할 때 싸인하라 그래가지고. 그 독극물질입니다. 아주 맹독한 독극물질입니다. 그게 청매실이 씨앗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청매실이 매우 단단해서 말이죠. 매우 단단해서 씨앗을 빼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담굽니다. 그냥 이렇게 설탕에다가 그냥 담궈버려요. 그러면 매실 속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빠져나오면서 그 매실액 속에는 청산가리 성분인 아미그달린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매실 발효액을 매실액을 보면 임신해가지고 입듯이 매우 심하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이거 한 병 담궈서 갖다 줍니다. 왜요? 임산부가 제일 좋아하는 새콤달콤한 맛이거든요. 임신 초기에, 임신 초기에 이걸 과량 장기간 먹게 되면요. 과량 장기간 먹게 되면은 임산부는 이제 체중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태아, 태아 수정 시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청산가리는요. 씨앗 성분은 신경성 장애물질이에요. 과거에 이제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유대인들을 죽일 때 샤워시켜준다 하고서는 샤워실에 집어넣고 샤워 꼭지를 통해서 이 청산가리 게이스가 나와서 다 죽도록 만들었거든요. 신경성 장애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보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경성 장애의 태아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 모든 원인이 처음보다 매실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신경성 장애의 아이들 중에는 일부 이 매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시무시하게 왜 그래 겁을 주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또 각 집마다 보면 베란다에 지금 벌써 올해 봄에 해먹으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작년에 담근 것도 있고 저거 하수에다 버려야 되냐 걱정하시죠.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말이죠. 대안이 없으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매실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아미그달린은 말이죠. 두 가지 방법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팔팔 끓이면 됩니다. 팔팔 끓이면 됩니다. 두 번째 1년 이상 보관을 하게 되면 1년 뒤에는 거의 다 자체적으로 화학변화 속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실은 항상 1년 이상 묵해서 드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청산가리가 그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매실을 담글 때는 씨앗을 빼는 수호를 해서 씨앗을 빼고 담거라. 씨앗을 빼고 담궈라.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그 씨앗 빼는 이런 작두 같은 그런 한 1, 2만 원짜리 나무로 만든 것들도 많이 팔아요. 씨앗은 꼭 빼고 담거라. 나 씨앗 빼기 싫다. 그러면 주위에 매실 농구한테 얘기를 하셔서 날짜를 맞춰서 황매실, 익은 매실로 담그시기 바랍니다. 익은 매실은요. 씨가 손으로 꾹 누르면 씨가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매실을 먹는 구연산 있죠. 구연산이 황매실이 청매실보다는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청매실로 담근 거를 한 컵을 먹을 때 황매실로 담근 건 한 숟가락만 먹으면 돼요. 양보다는 질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10분의 1만 담궈가지고 10분의 1만 드셔도 괜찮은데 자꾸 양을 생각해서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청매실 한 컵과 황매실 한 숟가락이 영양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농민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청매실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급과잉입니다. 벌써 공급과잉이 돼가지고요. 매실 나면 다 펴내버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황매실 생산해서 하게 되면 농민도 살고 먹는 사람들 훨씬 더 이익이 될 텐데 매실 하나만 보더라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과거에 제가 우리가 먹고 있는 매실 효수는 설탕물이다라는 걸 제가 종편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항의전화부터 시작해서 저기 하동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광양이나 이런 데 매실 농사 짓는 농민들하고 광양시에는요. 광양시청에는 매실과가 있습니다. 매실과. 매실과에 있는 과장님하고 공무원하고 매실 농가가 말이죠. 저한테 항의 방문을 하러 왔어요. 왜 교수님이 방송에 나가서 매실에 청산가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그래서 매실 농가한테 피해를 주느냐. 제가 그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건 사실인데 있는 것만 가지고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제가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다. 1년에 있다 묵혀서 드려지니 아니면 청매실도 씨앗을 빼고 담거라. 아니면 황매실로 담거라. 그런데 청매실로 농가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복이 들어있는 청산가래가 되어있는 청매실을 계속 우리 국민이 먹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 어떻게 나한테 항의를 하러 오느냐. 최소한 더 시청 같으면 매실 농업을 훨씬 더 이렇게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매실 팔 때 시청 자금으로 예산으로 매실 사 먹는 사람들한테 청매실에 씨앗 빼내는 기계 만원짜리 정도 하나씩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먹어서 올바르게 소변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시청에서 공무원이 항의 방문하러 오느냐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매실은 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효소, 효소 그랬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거든요. 매실 농사 짓는 분들, 매실 효소 판매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서 매실을 분석해서 효소가 있는 성적서가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대국민 사과방송을 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가서 분석을 했는데요. 효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효소가 없었을까요? 국내에서 효소를 분석하는 모든 분석실들은 소화효소, 소화효소를 분석하는 기계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매실에 소화효소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효소가 없죠.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소는 영양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교사님들이나 또는 성교사님들 지인이나 가족들 중에서도 매년 매실을 담궈먹는 속에는 이런 알아야 될 부분들. 청매실로 담근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1년 이상 숙성시켜서 끓여서 드시라. 꼭 내가 청매실로 담궈야 되겠다. 꼭 씨앗을 빼고 담궈라. 아니면 익은 황매실을 씨앗을 빼고 10분의 1만 담궈서 10분의 1만 드셔서 매실은 매우 우리 몸속에 좋습니다. 매실 계속 장복하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드셔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한테 또는 아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혹시 이 시간에도 말이죠. 5월, 6월 또는 올해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가족들 중에서 임산부가 또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런 사실들을 알려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매실은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매실 씨앗은 청매실 안에 들어있는 씨앗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매실로 담그겠다면 꼭 씨앗을 빼고 담궈라. 씨앗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미 담근 게 있다면 1년 뒤에, 1년간 숙성시켰다가 1년 뒤에 끓여서 드시라. 그런데 새로 담글 때는 꼭 청매실은 씨앗을 빼고 담그고 아니면 씨앗 빼기 쉬운 황매실로 씨앗 빼고 10분의 1로 담그셔서 맛있게 드셔도 좋습니다.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병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병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매실하고 설탕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1년 뒤가 되면 설탕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1년 뒤가 됐을 때 설탕이 뭐가 됐을까요? 포도당? 그렇죠. 설탕은 말이죠. 포도당 2개가 보태는 2당이에요. 당이 2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설탕이 분리가 되면요. 포도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탕하고 포도당의 차이는 뭐냐면요. 설탕은 끈적끈적합니다. 설탕물은. 그런데 포도당물은요. 끈적끈적하는 끈적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탕이 무엇으로 바뀐 줄 알아요. 역시 포도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20% 이하가 되면 이 포도당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아세요? 설탕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아세요? 술로 변합니다. 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 속에 있는 당분이 15에서 20%가 됐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설탕은 바뀌면 뭐가 된다고요? 술이 되어요. 술. 술이 된다고요. 술이 또 발효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식초. 식초가 됩니다. 식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효입니다. 발효. 발효는 설탕이 발효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포도당.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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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알코올. 술이 발효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식초. 식초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매실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 설탕을 집어넣는데 1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찍어서 맛을 봤을 때 단맛이 나면 설탕이 발효가 된 겁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겁니까? 안 된 거. 발효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발효가 안 된 거예요.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포도당 성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발효가 일어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설탕의 농도가 15에서 20% 20 브릭스 근처가 됐을 때 바로 발효가 미생물이 먹고요. 설탕의 농도가 40, 50이 되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질 못해요. 효소가 작동이 안 돼요. 효소가 작동되는 것이 15에서 20%의 브릭스에 설탕이 있을 때 미생물들이 공격을 해서 이게 뭘로 바뀌는다고요? 알코올로 바뀌는 거예요. 알코올로 바뀌고 알코올이 다시 미생물들이 공격해서 균이 공격해서 식초로 바뀌는다고요. 그래서 설탕을 집어넣어 놓고 난 다음에 발효다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그게 술맛이나 식초 맛이 나면 발효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매실은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매실이 따라가는데 아까 이제 매실을 먹는 이유가 뭣 때문에 먹나 그랬죠? 구연산 때문에 못 먹나 그랬죠? 구연산. 그 신맛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연산인데. 구연산이 우리가 매실을 발효시켜버리면 구연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발효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발효시킨 발효에게는 구연산이 원래보다는 작아지는 겁니다. 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매실을 먹는 거니까 매실의 구연산을 먹으려니까 구연산을 먹으려면 발효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오히려. 그렇죠? 발효가 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속에는 매실액 속에는 발효되어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한 번도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발효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 있죠? 거기는 한 번도 분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좋겠지 하고 그냥 믿는데 매실을 그 신맛 나는 구연산 때문에 먹는다면 매실은 발효시키지 않고요. 오히려 매실, 청매실이나 홍매실의 씨앗을 빼고 난 다음에 조각을 낸 다음에 그대로 냉동실에 그냥 넣어서 얼려버립니다. 얼려버리고 난 다음에 먹을 때마다 한 개씩 빼서 먹는 것이 훨씬 더 매실을 더 지혜스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설탕하고 이게 오해 때문에 자꾸 설탕이 발효가 되면은 뭐가 좋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설탕은 발효가 되면 반드시 술맛이나 식초맛이나 이런 거고 매실은 발효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이걸 굳이 그렇게 힘들게 발효시켜서 먹냐 이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매실 그 제체를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차에 넣어서 그냥 뜨겁게 끓여서 그냥 먹으면 될 텐데 그러면 구연산 농도가 거의 한 10배 이상 더 많은데 발효시켜서 구연산을 다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발효가 되게 되면 구연산 이외에 더 좋은 성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현재 저의 대답은 모른다. 왜 아무도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특별히 해는 없는 것 같다. 뭔지는 모른다. 그게 매실액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계속에 설탕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설탕을 담글 때요. 설탕 50%로 하지 않고요. 설탕을 좀 작게 집어넣어요. 작게 집어넣으면은 뭐예요? 아 이게 술맛이 나고 식초 맛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설탕이 발효가 된 거예요. 15에서 20%를 하는 바람에. 자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설탕이 20% 정도가 들어있게 되면 이놈이 이제 술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술이 바뀌고 그 다음에 술을 더 두게 되면 발효되면 식초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자 집어넣었던 설탕은 결국 나중에 이제 설탕으로 포도당으로 있든지 술로 변했든지 식초로 있든지 세 가지로 변했고요. 매실은 매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현미식초다. 현미식초다. 시작하는 물질이 현미로 되어 있는 거죠. 이 현미의 영양성분은 식초까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식초보다는 현미식초가 좀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식초 성분 설탕이 박혀서 식초가 된 성분 이외에 현미에서 따라온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현미식초가 더 영양가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매실식초를 만들면 매실에 있는 성분이 끝까지 따라와서 식초 플러스 매실 성분 만약에 감을 가지고 만들면 감식초를 만들면 식초 플러스 감에 있는 성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감식초는 그냥 식초보다는 영양성분이 좋다. 즉 시작하는 물질이 감이냐 매실이냐 무냐 따라가지고 식초는 이 성분 중에서 빠져나온 성분이 식초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다. 그냥 식초보다는 좋다. 그런 의미죠.